프로축구 K리그2 부산하이파크가 헤트트릭을 기록한 안병준의 맹활약으로 원정 경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부산은 어제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안산 그리너스와의 경기에서 2대2로 팽팽하게 맞서던 후반 추가시간 종료 휘슬이 울리기 직전 안병준이 골을 터뜨리며 3대2 극적인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 경기를 포함해 5경기 연속 득점을 올린 안병준은 12골 2도움으로 득점과 공격 포인트 부문에서 단독 1위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